그리고 여기서 이긴 사람이 다시 한 번! 챔피언! 근데 이게 약간 좀 더 객관적일 수가 있어요. 둘 다 처음 해보거든요. 아 그런가요? 수아씨 과연 잘할 수 있을지? 네, 손님 이동호세. 자, 일어나세요! 일어나세요! 가겠습니다. 뭐지? 탈라리야! 이게 뭐야! 탈라리야! 이게 뭐야! 무서워! 밀어, 밀어, 밀어! 한동 앉아, 한동씨 앉아! 오, 기술 들어갔어! 내가 한동이다! 버티는가 봐! 한동! 대박! 다치지 않게! 다치지 않게! 수아, 아까 빙기는 것 같아요! 다치지 않게! 다치지 않게! 짱!